이치야 오늘 회장님 댁 가는 날이지?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잘 다녀와.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. 그래야지 이치야. 눈이 똘망똘망해서 그런지 지나가면 사람들이 얼굴 좀 보자고. 그냥 상화를 해서 아주 내가 귀찮아 죽겠다. 다녀올게요. 그래. 기려라. 어 참. 그 아가씨 말이야. 집에 좀 오라고 그럴까? 네? 뭐 다른 건 아니고 사람은 자꾸 가까이서 봐야지 어떤지 알 거 아니야. 멀찍이 위에서 보는 거 하고 겪어보는 거 하고 어디 같아? 어머니. 큰 신경 쓸 건 없고 우리가 먹는 반찬에 우리가 사는 그대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. 네. 그러면 내일이라도 오라고 그럴까? 아니요. 그건 제가 좀 보고 할게요. 왜? 오는 날짜도 그 아가씨한테 먼저 허락받아야 돼? 우리가 여기서 정해서 알려주면 안 되는 거야? 그게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 요즘 일이 좀 바쁠 거 같아서요. 좀 일 좀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. 마음 먹었을 때 빨리 버면 좋은데. 감사해요 어머니. 마음 열어주셔서 감사해요. 됐어. 빨리 출근해. 응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여건 어디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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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사이즈가 피해. 그저 뒤에 문이 있습니다. 네. 네. 네.